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. 우리 고위 학생들이 이제 거의 다 중간고사 끝났죠. 중간고사 말 그대로예요. 많이 모셔요. 이틀만 쉬시기 바랍니다. 저도 사람인지라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야, 반성해. 계획자. 이 말은 못해요. 고생했잖아요. 근데 이게 3일, 4일 쉬면요. 정말로 공부 패턴이 완전히 깨지거든요. 딱 주말까지만 좀 쉬시기 바라고요. 이제 열심히 또 달려야 됩니다. 그럼 제가 이제 오늘 나온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보통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고사 보고 나서 자기 성적에 만족하는 학생보다 불만족스러운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. 또 학생들의 가장 큰 일반적인 멘트가 그거죠. 선생님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요. 공부해도 솔직히 그 시간 안에 못합니다. 영어만 할 수도 없고요. 또 하나의 질문. 그러면 아니, 영어 잘하는 애들이요. 원래 학교 시험도 잘 봐요. 맞죠? 그래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. 그 말에. 고등학교 때, 중학교 때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죠? 범위가 일단 많아요. 교과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. 뭐 모의고사 변형제 들어가지, 뭐 부교제 들어가지, 어떤 학교는 아예 EBS가 통으로 들어가기도 하지. 막 이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 자체가 많은 학교일수록 뭐예요? 원래 영어를 잘하는 애들,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이 시험이 잘 나옵니다. 왜? 영어 실력을 물어보는 거니까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이거죠. 내가 중간고사가 좀 불만족스럽다고? 그럼 이 상태 유지하면 길말은 잘 볼까요? 아니요.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. 뭐예요? 영어 실력 자체를 키워야 돼요. 다시 말하면 내신이냐 수능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. 영어 실력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요. 내신이건 아니면 유평이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. 거꾸로 해요. 시험 범위 많은 학교 알죠? 모의고사에 상상 만점 가깝게 나온 학생들이, 친구들이 학교 내신도 거의 점수 잘 나온단 말이에요. 일반적으로는 시험 범위가 많을수록 왜? 실력을 물어보는 거니까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다시 열심히 달리자. 근데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달려야 돼요? 내 기본기 실력 5월달에 정말 빡세게 좀 쌓자. 기말고사 위에서도 그런 거고요. 어차피 여러분이 기말고사 공부는 6월 한 첫 주가 지나가야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러려면 기본기가 쌓여져 있어야 학교 공부가 따라간단 말이에요. 범위가 많을수록. 두 번째 6평도 같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. 6평 대비도.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. 기본 영어 능력이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. 제가 고1 학생들한테 지금 같은 말을 했는데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. 어휘되고 해석되면 영어는 90% 끝난 거 맞습니다. 근데 뭘 오해하게요? 어휘 외워야 하는 것도 알아요. 맞아요? 이걸 오해합니다. 해석을. 해석을 오해한다는 게 이거예요. 문장을 해석한다는 게 끊어 읽기, 묶어 읽기, 구문도 캘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건 고1 때 끝났어야 돼요. 벌써. 영어는 문장이 길게 나오잖아요. 세 줄, 네 줄, 다섯 줄 막 나온단 말이에요. 문장이 길어지면요. 아, 이거 봐야 더 심각한 학생도 있어요. 그냥 눈으로 쭉 읽는 학생이 있어요. 영어 항상 만점 나온 애가 아닌 이상 눈으로 읽잖아. 스토리를 까먹습니다. 해석이라는 거 정의를 찾아보면 알죠. 해석이라는 게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바꾼 게 해석이 아니고요.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 거 글의 의도를 내가 파악하고 이해한 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. 뭐예요? 의미 단위별 구문 독해 끊어 읽고 묶어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제가 5월 달에 좀 빡세게 공부하라고 하는 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. 해석 공부할 때요. 끊어 읽고 묶어있는 게 아니에요. 뭐예요? 국어에서 키워드 잡죠. 근데 영어는 왜 안 잡아요? 똑같이 키워드 잡으셔야 됩니다. 뭐뭐는 뭐뭐다 뭐모를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다 뭐모를 주호동사 목적어 보호랑 그 다음에 모든 언어의 공통점인데 육하원칙만 남기면 내가 그 글을 제대로 이해한 거거든요. 제가 무슨 말인지 하나 보여드릴게요. 5월 달에 이런 공부를 좀 해보세요. 내가 학교 내신이 망가뜨린 이유도 내가 문장 문장 문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는데 전체를 까먹는구나. 줄거리 파악이 안 되니 이게 변형되어서 빈칸으로 나오던 순서 삽입으로 나오던 무관문이나 어휘로 나오던 내가 왜 틀린지 아셔야 돼요. 왜요? 줄거리를 잡지 않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. 문장 문장만 보고 있으니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.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 갖고 한번 해볼게요. 작년 11월 고위 모의고사인데요. 이렇게 읽으면 붕 뜰걸요. 단어 수가 다 안다는 전제 할게요. 게다가 그 다음에 이건 기본인데요.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요. 무조건 따라서 아니면 처럼이에요. 제가 그냥 도와드릴게요. 처럼이라는 거 그냥 알려드릴게요. 게다가 에이오 헐시맨 콤마콤마 삽입구문 하버드대학교 경제의 역사가이신데 이분이 보여준 것처럼 전인사 명사 쉬고구입니다. 그의 고전적인 연구 책 이름이에요. 패션스 앤 인터리스 라는 거에서 보여준 것처럼 시장은 보여진다. 전인사 명사 쉬고구 개몽주의 사상가들 자 뭐 아담 스미스와 네비춤과 몽키스트에 의해서 강력한 해결책 하나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전통적 약점 즉 폭력 백날 읽어봐라. 이게 해석이 되는지 이게 나 고3 거 갖고 온 거 아니잖아요. 고2에요. 해석이란 뭐라고요? 끊어주고 묶어주는 게 아니라고요. 국어 읽을 때 키워드 잡잖아요. 똑같아요. 영어도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과 언제 어디 누가 무슨 어떻게 왜 만들어가면 됩니다. 그럼 그걸 다 이해한 거고 내가 자주 하는 예문 알죠?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.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며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. 이걸 영어로 쓰면 약 이 정도 길이가 나옵니다. 근데 국어에서는 되는데 왜 영어는 안 돼요? 필자 없이 말해 보죠? 탐스는 시인이다. 아니 글을 이렇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? 근데 이게 수식어가 뼈대를 구분하지 않고 읽으니 붕 떠버린단 말이에요. 이게 해석이고 이게 기본기 공부예요. 그럼 두 번째 읽을 땐 이랬어야 되는 겁니다. 게다가 수식어구 접속사, 주동사 헐시맨이 콤마 콤마 사비구문 헐시맨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, 처럼 자 뭐 그의 고전적인 영구 여기여기여기에서 다 빼버려 자, 헐시 이 사람이 보여준 것처럼 주어들어갑니다. 주어입니다. 시장은 동사적 해석 보여지지 않냐 힘 빼요. 저희 사람 명사 쉬고 오잖아.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닌 이상 무슨 개몽주의 사상가들 아, 아담 스미스나 데뷔 휴미나 몽키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. 탐의 아들이자 재인의 아들 같은 말이에요. 잡종을 빼야 보인단 말이에요. 자 헐시맨이라는 사람이 이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? 이것처럼 시장은 보여진다. 어떻게 강력한 해결책으로 어떻게 해야 뭐 하나 뭐야 하나 육하관식 인간의 빼버려 인간의 인간의 단점 중에 하나의 해결책이 바로 시장이라고 보여지지 않냐 인간의 단점은 뭐예요? 폭력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래요. 폭력이라고 하는 인간의 단점의 해결책이 바로 시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. 서로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는 게 폭력이라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걸로 보였다.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. 근데 구문독해 하고 있으면 문장이 길어지는 순간 나 지금 뭐 읽고 있는 거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. 제가 왜 이틀만 쉬라고 하는지 아실 거라 믿어요. 이게 3일만 넘어가도요. 이제 감이 떨어지고요. 솔직히 공부해야지 마음만 있고 공부 안 하잖아요. 이틀은 쉬세요. 주말까지는 쉬세요. 그 다음 이제 목표가 이래야 됩니다. 나 기말고사 외에서도 이거는 그냥 복습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. 복습하지 말라는 게 해야 돼요. 내가 기본기 공부가 부족하구나. 글을 읽어내는 능력이 부족하구나. 그 다음에 나는 어차피 6평도 봐야 되니까 5월달 한 달 동안에는 좀 빡세게 글을 읽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혹시 궁금하시면 어떻게 해요? 독서적으로 저희 Q&A 오시면 저희 연구실장님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거예요. 6월달에만이라도 제발 기본기 공부 글을 제대로 이해하며 읽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올 겁니다. 감사합니다.